더프라자 프리미어 스위치에서 하룻밤 묶고 왔습니다. 이 타입 같은 경우는 모든 객실이 건물 뒤쪽에 배치돼 있어서 서울시청이 보이는 뷰는 없다고 해요. 하나 높은 스위치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이 보인다고 합니다. 더프라자 서울 플라자 호텔 정말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대사를 보면 곳곳에서 이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 80년대에는 여기서 선을 보면 결혼에 성공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청에서 프라자 호텔을 바라보면 병풍처럼 넓게 건물이 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 건물을 개발하게 된, 이 땅을 개발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이 있기 전에 서울시청에서 프라자 호텔 쪽을 바라보면 오래된 건물이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리려고 이 땅을 개발하기 시작한 건데요. 문제는 대만 지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화교회관을 지어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화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요. 이 때문에 당시 서울시장이 사죄를 하러 대만에 방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갔던 손정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애초에 화교회관 따위는 지어줄 생각이 없었고 여기 이 일에 아마도 정보사 사무실이 근처에 있었는데 서울시청 근처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관련돼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 글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지만 안이 후줄곤 하진 않습니다. 새로 고친 적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무척이나 친절합니다. 저는 되려 이렇게 오래됐지만 잘 관리된 호텔이 좋은 것 같습니다. 관록 있게 잘 짜여 돌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새로 생긴 곳은 시설은 좋을지라도 약간 삐그덕삐그덕하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방안 같은 경우는 거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화장실 화면 전체가 거울이고요. 여기저기 거울이 많이 있어요. 참 환기하는 게 특이했던 게 기억에 남고요. 또 창에 서린 습기가 한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그게 창틀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게 또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 좀 불편했던 건 천창등이 너무 세가지고 눈부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조절하려면 방 안에 들어가서 침대 옆에 있는 컨트롤러에서 꺼야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커튼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밖에 조절이 안 돼요. 전동 커튼인데.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나는 게 주차장이 본관 쪽에서 램프로 들어가도 별관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나는 본관에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주차를 하면 별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관과 별관을 왔다 갔다 하는 방법에는 로비에서 길을 건너가던가 로비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지하를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4개가 있는데 객실이 있는 건물에 그 중 2개만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로비까지만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지하에 있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공중전압박스 두 개가 있는 게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리고 별관에 있는 수영장도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막 최신식은 아니지만 수영장에서 서울 시내가 보이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거글로 볕이 드는 것도 좋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만약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볼 것 같은 호텔입니다.